자 밑에 보시면 전원 키는 거 있어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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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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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고 드디어 웃음이 나오는구만 드레인 유코 드레인 유코 왜 안 돼? 크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응 예? 하나씩 버튼 눌러봐봐 위에서부터 드레인 유코 아 이거는 저게 다 다른 주차 이직을 타는데 드레인 유코만 계속 나오죠? 드레인 유코 연사 스마트폰에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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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을 질질을려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자 이거 누르면 대김 나고 그때 딱 여는거야 요거 기차 눌리면 되는데 저번에 트랜 트랜 체인저처럼 소리 다 다르게 나는게 아니고 소리는 다 똑같이 나는데 맘에 안들어? 들지 맘에 들어? 좀 주라 어? 전심 하겠힌다 해보세요 전심 하겠힌다 어우 진짜 소리는 다 똑같아 어떤 기차를 넣든 도둑 일찍 열국 시작 결제 help 열차 충북 열차 확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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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 같아요? 멋있는 거 같아요. 멋있는 거 같아요? 트레인총! 트레인총! 소리는 다 똑같이 나는 게 좀 그렇지요. 트레인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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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가 들어가 있어. 그거 듣긴 하셨어요? 전신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소리가 그냥 하나밖에 안 나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트레인체인저 구입하시고요.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갖고 노는 그냥 장난감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Hell.